일단 뭐가 나오든간 앞으로만 쭉 가보자 일단 쭉 가 쭉 가 진심 쭉 가 내가 지금 벽에 부비고 있어도 모르잖아? 벽은 아닌데? 효과음이 좀 달라지고 있어 배경음이 확실히 달라 아니 근데 이정도 같으면 뭐 뭐 잡몹이라도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고 왜 왜 잡몹조차 없는거야? 어? 벽이다 벽이다 돌아가 불쩍불쩍불쩍불쩍 간다 라세칸 명인검자 핫보이치 어 여기서만 눈을 뜨고요 그러면은 진짜 저 라식한지 라식 어제 3시 했거든요 어제 3시 오후 12시간 24시간 아직 안됐지? 흐흐흐흐 아무튼 맹인검사의 보험 간다 눈 감고 간다 정면만 확인해 예스 아직 가는거야 진짜 안보여 나 눈도 함부로 못 뜨니까 눈 감고 소리만 이빨이 켜서 가자 아 무서운데 누구 있어 어? 아 내 구르는 소리구나 이게 홀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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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병사 하나 있지않나 원래? 어? 어? 이거 벽이야? 벽치기 소리 아 이게 벽치기구나 이렇게 지팡이 짚으면서 가야겠네 소리로 어 지금은 풀밭을 잘 걷고 있어 아 이정도 가면 그 병사 하나 나와야되지 않나? 왜 안나오지? 어? 내가 뭘 부셨는데 지금? 어? 어 소리나 소리나 어 개무서워 흠 눈 감고 하니까 진짜 무섭다 뭐 괴물 소리 났는데 오오 어? 어 공부 게임이야 땡글땡글땡글땡글땡글 아 뭐 없나? 아 효과음이었나보다 가자 그냥 어허허허허 어 무서워 무서워 어? 어? 어 싫어 어 이 끄르릉끄르릉 소리 뭐야? 공포게임인가 이게? 이렇게 가다보면 이제 뭐 관문이던 뭐던 나와야되지 않아? 그 야영지? 일단 시만으로 보자 진짜 시만으로 최대한 소리와 감각으로 이 공간을 보는거야 어 어 아 근데 현실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네 이상하다 뭐 나와야될텐데 왜 왜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거지? 여기 뭐 있어야되잖아 뭐라도 그 어 이 소리 기억나 이거 밤마다 나오는 그 비명이잖아 그 고문받는 애들 어? 어어어어 소리나 소리나 그 고문받는 애들 소리나 그럼 나 방향이 완전 틀렸다 그어어어어 그어어어어 아 가 무시하자 뭐 떨어져 뒤지든지 말든지 일단 맹인 검사로서는 갈 길을 가자 나 돌고 있는거야 계속 이 위치를? 아닌데 나 W만 누르고 있는데 이정도 직진했으면 어디 뭐 떨어져 죽던가 이래야되는거 아닐까? 신기하네 지금 여기가 어딜까? 일단 뭐가 나오든간 앞으로만 쭉 가보자 소울도 어차피 얼마 없잖아 일단 쭉 가 쭉 가 진심 쭉 가 내가 지금 벽에 부비고 있어도 모르잖아? 벽은 아닌데? 응 효과음이 좀 달라지고 있어 배경음이 확실히 달라 아니 근데 이정도 같으면 뭐 뭐 잔몹이라도 나와야되는거 아니냐고 왜 왜 잔몹조차 없는거야? 어? 벽이다 벽이다 돌아가 나왔어? 다시가 다시가 그럼 이번엔 다시 앞으로 쭉 응? 어? 물가다 어? 어 뭐 효과음 나 효과음 나 어 무서워 아 없네 아 그 말차 하자 그냥 차라리 빨리 가서 어디 떨어지 떨어지던지 말던지 일단 오오오오오 어? 내려 누구야? 누구 있는데? 어 어 눈 따라와 누구 따라와 비록 눈은 감고 있지만 보인다 내 화면이 보여 내 화면에 그 섬광이 보여 지금 섬광이 보여 오 오 뭐시야 뭐야 뭐야 나 개 짜는 거 아니야 하이데 기사인가 어 죽였다 아이템 먹었다 야 명인검사 1승 오케이 아 방랑검사 눈 감고도 하나를 조져버렸네 나 지금 방송은 켜지고 있는 거 맞겠지 사실 소코프 방송 중이 아니었다 근데 내가 아까 몬스터 잡은 곳이 어디야 그럼 아마 잡무브였던 걸로 보아서 칼레의 교회 바로 앞이야 그럼 얼마 안 갔네 또 계속 박치기만 하고 있었나보다 벽에다가 다시 앞으로 쪽 아 뭔가 죽었어 맞은 소린 안 났다 그럼 떨어져 죽었다는 건데 떨어져 죽었다 떨어져 죽을만 하지 애진작에 안 죽은 게 이상할 정도야 그럼 지금 여기가 칼레의 교회야 그럼 반대로 가서 트리가드 잡아보자 이쪽으로 이쪽 문으로 가면 트리가드 나오겠지 세계 최초로 눈 감고 트리가드를 잡는다 아 벽이야 벽 벽 벽 벽 벽 이쯤에서 나가 아 벽이야 문 어딨어 문 음 나왔다 나왔다 그 눈은 감고 있지만 화면에 빛이 달라짐이 느껴져요 라셋을 해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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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들려 어? 트리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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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어 트리가드 만났어 어? 어? 나 트리가드 때리긴 했어 때릴 순 있어 트리가드 어딨어 노래의 목과 바뀌면 된다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? 트리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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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트리가드 됐다 만났다 야 지지 않아 허! 회피 약 먹어 홀로 나 낀 것 같은데 오 나 낀 것 같은데 앗 안 되겠다 아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트리가드는 못 잡지 다시 그럼 앞으로 쭉 여기 레나 있는 곳 지나고 이 길 따라가면은 이제 잡몹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단 말이야 어 지금 양소리 들렸죠 그럼 이 근처야 이 숲길이야 지금 못 써있다 잡았다 하하 그럼 지금 여기가 그 숲길 관문 가는 숲길 벽이야 지금 벽이야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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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벽이네 어 여기가 벌판 어 박쥐 박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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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쥐 아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음파 쏘고 있잖아 오케이 지금이야 오케이 야 조커포 어? 물가인데 여기? 이상하다 왜 물가지? 비룡의 폐허에 왔나 지금? 이랬는데 막 막 그 구별된 서른가 있는거 아니야 산령 거인의 산령 어? 비룡이 비룡 야 비룡이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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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비룡 맞지 지금 소리 비룡 소리 들려 비룡 소리 들려 노래가 안 바뀌네 근데 나 맞게 가고 있니? 이 가스 소리 이거 그 육지 멍게지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진행하냐 근데 어? 나 말해서 내렸어 광산 나 광산 들어왔나본데? 어? 어허 엘리베이터 탔어 날 어디로 데려가는거지? 근데 이거 광산 들어가면 나 못 나올텐데 실눈 찬스 쓰고 나오자 이거 광산 어? 잠깐 엘리베이터 다시 올라갔다? 어쩌지? 그럼 엘리베 다시 타고 내려가서 엘리베 어딨어? 한발자국만 움직이면 됐을텐데 어? 오우 오예 광산 내려갔으면 축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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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오우 축복 켰다 축복 켰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교회 탈출하자 이 위치면 엘리베이터 교회는 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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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그 자석처럼 딱 맞을텐데 이정돈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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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엘리베이터 교회 맞겠지? 그 표류동굴 아니겠지? 응? 뭐야 아 아 지금 동굴이라 안되는구나 다시 엘베 타고 나가 엘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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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? 4시 방향으로 나가야돼 쓰읍 아닌가? 나 뭐 떨어지는 느낌인데 지금? 아 아니구나 그럴리가 없구나 말 탈 수 있나만 보자 아 엘레 교회로 가야지 어 말 탔어 그럼 나왔다는 거야 이제 엘레 교회로 가 엘레 오 예아 야호 야호 쪼꼬부 언제나 성공한다 이것이 맹인검사 그럼 지금이 엘레 교회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옆으로 돌면 잡몹 하나 있다 여기서 잡몹 뭐 상자 푸셨는데 아닌가? 양 양양양양양 오케이 양고기 멎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쭉 오오 소리 오오오 소리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세상에 라섹하고서 방송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니까 난 지금 돌벽 앞에 멈춰 있는 거 같은 기분이 확 되는 걸 이렇게 소리 안 날 리가 없어 이것도 그 비룡 호수 나오나 걱정된다 그 작은 방 그 로데리카가 있는 방까진 가고 싶은데 눈 감고 물인가 보다 아니 뭐 몬스터도 없고 어떻게 된 거야 아 막혔다 막혔어 막혔어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맹인 검사로서의 감각이 말해줬어 야 근데 아무리 그 눈 불편한 사람은 게임 진짜 못하겠다 불가능하지 사실 다른 감각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또 어떻게 그 수련한 결과인지 몰라도 잘하고 있건 쪼꼽고 눈 감고도 엘들링을 하다니 화면이 변하지가 않아 돌아가 돌아가 나 바뀌었어 나 여기 막힌 곳이야 막힌 곳이야 아 내려자 아 이게 이게 벽 긁는 소리구나 오 다른 곳 왔어? 그럼 근처에 축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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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르다보면 하나 잡히겠지? 축복이가 축복 오! 오! 축복 샀다 야 진짜 마법이다 마법이야 축복 이렇게 가까운 축복이고 내가 한번 왔던 축복이면 관문밖에 없지 관문이야 그럼 앞으로 조금 이제 거인 나올텐데 여기서 이제 거인이 나오나? 벽인데 벽이야 벽이야 옆으로 돌아가서 안으로 쏙 들어가면 여기다 벽이야 아냐아냐 오오 거인 거인이다 달려 이거 이거 못잡아 달려 달려 거인 무시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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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먹고 달려 어 무서워 진짜 무섭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눈 감고 엘들링하게 해보세요 진짜 무서워 근데 이렇게 또 가다보면 이제 그 그 부는 애 나오잖아 필이 어쩌냐 이거 여기다 아 잠깐만 거인 거인 따라온다 다 다 다 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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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어떻게 사냥하지? 이래가지고 방금 왜 페링 소리 났어? I'm safe safe now 아 거인 온다 거인 온다 거인이 끝까지 따라오네 이대로 쭉 가면은 이제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아? 축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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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인 아직도 따라오나봐 갔지? 거인 갔지? 어우 거인 갔어 그리고 비가 엄청 오네 나 폭풍이 언덕까지 왔나보다 맞지? 폭풍이 언덕이네 거 여기 이제 축복이 축복 근처에 좀 소리가 들리던가? 오오오 개개개 개개개 칼춤 시작 칼춤 시작 칼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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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방향 칼추래 아 아 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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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춤 칼춤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 사주경계 다 잡았나본데? 그 물약 회복된 것까지 들리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축복을 어떻게 찾지? 축복을 축복을 이게 칼춤 수가 있어 근데? 소리가 안 나잖아 여기가 아닌거니 여긴 맞아 근데? 맞고 안 맞고를 모르지 가 오오오 오 누구있어 아 누구있다 잠깐만 나 그 전기 아아아 아 전기 나 뭐 방패 때리고 있나본데 지금? 전기 샹 오케헤이 뭔가 되고있어 전기 아 아퍼 오오오 오오 팔소리인데 이거? 팔소리인데 이거? 아 있네 아 있네 저기 있네 어떻게 가냐 저거? 라곤하고 앞으로 쭉? 아직 들려 피했어 나 피하고 있어 지금 엄청나게 피하고 있지? 활 안 들려 활 소리가 안 들려 어? 없네? 없어졌어 어? 경계 초코포 경계 경계의 호흡 오오! 들렸다 들렸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 자 물량 없나 본데 아 없다 없다 초코포 경계의 호흡 성능 확실해 오? 잡았어 잡았다 야 확실하구만 초코포 어떡해 어떡해 진짜 맹인검사야 그냥 검사였으면 좋겠는데 오늘만큼은 맹인검사야 끌적끌적끌적끌적 시점전환을 마우스로 하지 말자 키보드로써 그 전방으로 그냥 시선 바꾸는 거 그걸로 쓰자 아닌데 불편한데 천천히 돌아서 앞으로 가다보면 이쯤에서 이제 폭탄 발리스타 여기 있는 거 보니면 맞는데 여기 스카라베 소리 나는 거 보면은 그 폭탄 발리스타 가 쏠 텐데 이제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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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라베 어 스카라베 있다 우왁 우왁 이럴 줄 알았어 어 먹었지 여기서 난격인가 뭐 얻었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쭉 앞으로 가 쭉 앞으로 가 쭉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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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죽겄는데 근데 초코포의 보험 여기까지인가 앞으로 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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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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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 이제 축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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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따라서 축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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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쭉 빨리 쭉 오케이 아 죽었어 여기가 무슨 축복인지 나가 나가 일단 나가 어 나 여기 알 것 같은데 어? 어 어 눈 감고 멀기 때까지 왔다고? 여기까지 왔구나 됐어 멀기 때쯤 왔어 야 어떡하냐 아야 아야 나 물약시간 있니 너?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아 그래 당연하지 눈 감고 눈 감고 멀기트를 어떻게 잡아 I can see 멀기트 Maybe This Here Maybe Okay Hey O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 뭐지? 뭔가 떨어져 죽은 떨어져 죽은 느낌인데? 나 데미지 데미지 넣긴 했어? 공격 공격하긴 했어? 다시 어게인 자 아 못 맞았다 오케이 전기 두번 나 뭔가를 피하고 있다 지금? 음 초코포 시만두 방법 없을까? 눈을 감았지만 멀기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게 패턴을 패턴을 사실 소리로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 들어왔어 다시 멀기트 들어왔어 앞으로 달려가고 감각으로 하는 거야 초코포 이거 어디갔어? 어어 어쩌지? 이거 노선 바꿔야 되나? 그럼 전용 저 소리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길이 좀 어어 어? 어? 뭐보다 내가 눈감은 상태로 멀기트 전까지 왔다는 게 진짜 대박인 거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? 누군가? 눈 감고 멀기트 전을 온 사람? 떨어져 죽었네 떨어져 죽었네 어게인 어게인 앞으로 쭉 타격 고정 전기 떨어져 죽었나 보네 나 이거 내 녹화한 걸 꼭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어떤 화면이었을지 꼭 보고 싶어 앞으로 쭉 라곤 타겟 라곤 아 오른쪽에 떨어지는구나 고정 돼 있나본데 오케이 어? 아 내 죽었구나 이게 되면 너무 대박인 건데 그냥 될 리가 없지 이런 이런 사기성 플레이가 될 리가 없지 눈 감고 멀기트를 깬다는 건 적당히 하다가 빼자 아 무섭다 이제 내 능력이 무섭다 약 약약약 오른쪽으로 앞으로 쭉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포용 여기까지는 쉬워 이제 앞으로 쭉 가서 약간 돌아 약간 돌아 왜냐면 낙사가 있더라고 어엉 어엉 아야 엇방 맞았다 또 그 개같은 엇방 휘두르기 빼빼로 빼빼 빼빼로 빼 빼 오케이 호! 떨었다 아아아아 젠장아 이제 점궁 정도는 피하죠 오케이 단검 공격 느낌 와 아이고 아이고 나 뭐 큰 거 맞았다 세미나 어? 왜? 뭐야 나 2패 왔어? 나 2패 왔네? 소울 회수 했나보다? 지금 라곤 됐나? 아야 오케이 잡혔어 지금 근접거리야 오케이 필 있는데 지금? 약약약약 약 먹고 오케이 들어가서 왼쪽으로 붙고 단검 던졌지 지금? 아직 거리 있어? 점풍 점궁 점궁 했지? 내리하고 피해!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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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엇박 다쳐 맞았나보다 아야 아아아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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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검 날라온다 아 당검 날라온다 돌려 돌아 아 이거 나 이상하다 펀맞는 소리는 확실히 들리는데 아야 오 2패 왔어 2패 또 왔어 아 저기 당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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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껍 미 두른다 아 아이야 아 나 물약 있니 근데? 물약 없다 물약 없어 물약 없어 허 아이고 그 딜레이 없는 직검 공격 오면 그냥 뒤져버리는데 이거 이 잎에.. 잎에 가겠는데 이제 아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I am the storm that is approaching 모두 아 아 아 아 아 아 ah 아